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후반에 G20이 있으니까 매우 바쁘시겠네요. 주말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벤트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난 2년 동안 미중 갈등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난해 11월에 있을 때 그게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또 G20 회담을 통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들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은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질문도 안 들었는데 벌써 답변부터 해주셔서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많은 증권사나 아니면 관련되신 분들께서도 베스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계실까요? 사실 저희는 시나리오별로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기관들, 금융기관들에서 협상이 그냥 이렇게 쭉 지연되는 상황 그리고 관세 부과가 단순히 미루어지는 상황 대신에 협상의 시한을 조금 더 연장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별로 시나리오와 거기에 대한 probability를 부여하고 계신 것은 저도 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볼 때 그것이 단기적으로 기대에 조금 미친다, 못 미친다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큰 영향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다. 최소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다음번 재선 때까지는 트럼프가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트럼프로서는 자신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그리고 더 길게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다음번 재선에 성공을 해서 4년도 대통령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갈등을 끝낼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의 다음번 재선에 성공한 이후의 목표가 미국의 역사상 길이 남는 대통령 특히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한 국가의 기세를 꺾어놓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기간 동안에도 이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장기화될 가능성에 보다도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든 간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한 미루어지거나 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되거나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처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두 번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질문 드리는 전화 그리고 답변하시는 출연자 분들이나 항상 답답해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금리 인하함으로써 어떤 유동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동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돈을 갖고 투자도 하고 교역도 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교역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유동성만 늘려준다는 것이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PMI 지수와 같은 경계와 관련된 지수들을 보면 유럽과 일본이 먼저 꺾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말을 지나면서 미국 쪽에서도 꺾이는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고율의 관세 부과가 조금씩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에 이러한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률 기준으로 3% 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물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으로 해서 물가가 높아지고 그것이 미국 가격 소비를 위축시킨다든가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그것이 미국 쪽에 투자를 위축시킨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지표로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언제 어느 만큼 뚜렷하게 나타날 것인가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세계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그 관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 중국도 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그 규모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부과되었던 규모는 한 5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요.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8월에 시작이 됐은... 아니죠. 9월에 시작됐으니까... 그게 500억 달라고... 그리고 5월경부터 추가가 되었던 것이 추가 2천억 달러였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규모가 그렇게 컸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지금 나머지 미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모 3천억 달러가 넘는 것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시장에 지금 우려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이 중국 쪽에는 어쨌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중국의 경기 하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대응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4조 위안의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확인한 바 있고요. 그래서 가계의 공적인 납부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또는 감세 또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가계의 지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재정지출은 늘릴 수 있겠지만 통화 완화 측면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 경우에 경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안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도 되겠지만 환율 감시 대상국 조작국으로 지적 가능한 미국의 그러한 경계 감시를 감안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완화는 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국가 모두 버틸만 하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일단은 미국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중요한데 트럼프로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유인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쉽사리 물러날 경우에는 시진핑의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불만 요인이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내 가서는 이룰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쉽사리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주열 총재도 경기가 어려운 걸 모르는 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거든요. 지금 전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그러한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경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좋아지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안 좋아지는 경기 지표나 낮은 지표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마치 등 떠밀리듯이 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월과 4월의 수정경제 전망에서도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밝혔던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울 정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출도 좀 잘 되고 내수출도 좀 잘 되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요즘에 작년 그나마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해도 버텼던 게 무역 흑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무역 지표에서도 약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특히 반도체라든지 계속 수출이 많이 했었던 심지어 요즘에는 그거 보니까 화장품도 좀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철강 쪽도 좀 수출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수출 경기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주된 근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난해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주목할 것은 여전히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에 앞으로의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겠지만 무역 갈등의 심화 등 다른 요인이 더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 속도보다도 수출이나 수익과 같은 교역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인접성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중간제나 자본제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이런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그 자체적인 경기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교역 증가율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중심으로서 영향을 받을까를 이렇게 매겨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군에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수출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지지난해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업황 호주 때문에 우리 수출을 버텨주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동안의 수요 급증을 이끌었었던 글로벌 IT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로부터의 새로운 반도체 수요 가령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지난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많이 급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하반기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수출 둔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연관된 가계 소득이라든가 투자 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반기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요. 이제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앞서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대목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해 말을 거치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난해 4번까지도 금리를 올렸던 미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 스탠스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요. 지금 관심사는 당장 7월에 금리를 내릴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유로존도 올해 하반기부터 할 것으로 예상됐던 통화 긴축 대신에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까지도 지금 통화 완화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기조를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교역 증가율이 낮아지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하는 것은 기업 수익성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기업 수익성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측정되는 주가로서는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중앙은행들이 돈을 더 풀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탱하려고 하는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칫 버블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의 흐름과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서 과연 지금 적정한 주가 수준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중앙은행들의 유동성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시장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자꾸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자꾸 찾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글로벌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들었었던 달러 강세 이거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달러 약세 쪽으로 이제는 좀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일단 어느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가 좋거나 또는 결국은 통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화니까 그 재화의 공급을 결정하는 그 나라 중앙은행이 돈의 발행 규모를 줄이면 공급이 줄면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돈의 공급처인 미, 연준, 중앙은행이 돈을 도려 더 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 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흐름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가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성장할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거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을 때 신흥국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될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이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른다든가 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30초 정도만 그러면 이제 이런 여건에서 우리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린다면 어떨까요? 일단 처음에 질문을 주신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 단계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통화 긴축 기조에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앞으로 투자해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클로즈업 시간은요. LG 경제원 조용무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난주식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자유욕